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물론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7대종단 평신도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7대종단 평신도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7대종단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한국사회평화협회는 지난 주말 탄소중립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적게 사용하기 등의 실천으로 기후와 환경이 제자리를 찾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천 약대교의 장로이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환 학장은 이웃을 돌본다는 차원에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 행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가 빨라질수록 어렵고 소외된 이웃의 삶이 힘들어지는 등 환경불평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환경불평등이란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특정 사회계층이 건강과 재산에서 겪는 피해와 불평등을 뜻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이어지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지역은 에어컨을 틀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지만 소외된 이웃들은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조차 틀 수 없는 겁니다. 서울 지역을 나눠보게 되면 강북지역 같은 경우는 소득이 낮은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적으로 에너지 사용은 적은데 에너지 빈곤 가구들이 밀집해서 있는 이 지역 부분에 있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온열 관련 질환, 뇌돌증에 대한 발생이 특히 보면 강북지역에서 높게 형성된다. 임종환 학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경제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의 불균형과 공동체 균열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학장은 기후위기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종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 한국 사회에도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그 맥을 뜨고 가는 집단이었으면 좋겠다. 정신적으로 리드그룹으로서 7대 종단이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답게 살겠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2015년 7대 종단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통해 기후위기, 종교화합, 이웃사랑을 내세우며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